와 제발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예크! 오우 저치기 간다 간다 애들 간다 시작 간다 자 집중하자 집중하자 정기 보면서 화이팅 한번 하자 정기 보면서 화이팅 이거 보성이가 비행기 동선 찍어주고 네 짱성아 대답만 하는 거야? 그렇게 찍지 말라고 길게 찍어줘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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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있거든? 여기 와 내 쪽으로 와볼래? 쏘자 여기 와서 내 쪽으로 와 보성이도 와줘 보성이도 와줘 천천히 해 눈 안 돼 나이스 하나 더 아 천천히 해 우리 포탑 있으니까 천천히 해 안중이야? 보성이 살려주고 라데시 철거한테 붙어줘 아 내가 살려줄게 나이스 잘했다 내가 차 끌고 한번 이거 보성이가 가자 보성이가 가서 차 한번 끌어봐 이렇게 차 끌고 이렇게 이렇게 가서 그냥 이렇게 쓱 끌고 보면 돼 어디를? 이렇게 가봐 이렇게 괜찮지? 어 오케이 그럼 우리도 따라갈게 가자 잘했어 우리 갈 집 가자 우리 10초쯤에 가자 15초에 내려갈게 어 3번에 또 내려와야 되거든 우리 더 멀리 안가고 여기쯤 세울거야 1번까지 어 나 10초에 안으로 갈게 어디로 갈 거야? 핏 찌면 내 2번? 1번 핏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각 조심해야 된다 2번 각 조심 오른쪽 각 조심하고 어 여기 세워 어 어 오케이 난 여기 둘게 응 뭐야 됐어? 아 이거 탈쇼 탈쇼 다리 밑에? 다리 밑에 있다? 어 다리 다리 어 대단추 연마 까고 뒤에 연마 까 내가 뒤에 연마 까줄게 내가 뒤에 싸줄게 걔만 처리해줘 내가 위에 싸줄 수 있어 내가 뒤에 싸줄 수 있어 아 걔만 잡아줘 힘 약할거야 아 여기가 우리 뒤로 가자 어 여기가 오는 거 막으면 돼 여기서 저 사이에 아 저 10새끼들 와 저기 숨어졌어 여기까지 내려올래? 아 어디서 확인했거든? 왜? 내 쪽으로 오면 살아 아 나 죽었네 난각이야 아 근데 누가 왜 공이사 사인거야? 여기서 하려고 했지 다리 밑에 치아를 못갔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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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모여 모여 일단은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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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 좀 아쉬운게 뭐 거기 세운 것까진 뭐 나쁘진 않았는데 그 교박 패치를 솔직히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거기 세우는 것보다 나도 좀 들어가는게 맞다고 생각하긴 하거든 사실 나도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어 나도 껍빛을 어 그러니까 아니 그 전까지 뭐 생각 못한 디테일 따지면은 이제 걸 보느라 잘못이긴 한데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나요? 혹시 우리 팀? 너무 스무스했나봐 너무 스무스했지 나 과정은 좋았지 너무 좋았지 그렇죠 좋았죠 어 아니 어제 살짝 그 피드백한 거 진짜 다 들어가서 나는 진짜 솔직히 놀랐어 일 나는데 라데시가 좀 DMR을 좀 쏴 생각보다 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족밥이긴 한데 DMR을 좀 쏴 그래서 라데시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팀다워졌는데 팀교전다워졌는데 맞아 맞아 1라운드 때 치킨 먹자 끝서클을 세웠을 때 근데 철구 형이 그때만 한번 해보자 끝서클 이거 형이 봤을 때 그때는 형이 한번 주관을 가져보는 것도 난 괜찮다 저 직장에서는 그니까 왜냐면 지금 걸보 누나가 거기까지 빌드업은 항상 좋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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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서클까지 빌드업은 좋은데 그 넘어갈 때 그 결단을 가끔 내려야 할 때가 있어 중앙을 가야 할 때 때려 죽어도 여긴 아닌 거 같아 그거는 한번 그 정도 죽어가는 형이 가져도 될 거 같아 오더에 대해서 아 나는 그거 그거 떠올라갖고 아까 한 마디 했던 게 몇 초에 내려와가지고 몇 초에 차 탈 거야 이것도 얘기 안 해주길래 내가 계속 얘기했어 라데시아 그런 건 얘기해도 돼 그런 거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딱 그거까지야 너의 역할은 좋았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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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 때부터 오늘 치킨 먹자 사랑해 하나 둘 셋 화이팅 가자 1라운드 1라운드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혜성이 화이팅 왜 난 안 해줘 쌍성이 화이팅 쌍성이 화이팅 쌍성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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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클 진짜 늘거든 화이팅 많이 챙겨 와 셀 문적개 문적개 이렇게 무섭게 쫓아와 이거 누구야 이거 나야 누나 너 자 왜 이렇게 빨라 나 스포츠카야 야 야 뭐야 누나 내가 네가 밀어놓고 뭐하냐니 아 내가 민거야 그냥? 야시 뭐야 총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왜 이렇게 보여? 어? 아 마스크는 아니야 아니야? 피해를 하고 가야 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빨리 해? 보상아 나한테 봐주라 나 차가 굴렀어 맨땅에서 굴렀어 바로 가야 돼 우리 뒤에 또 온다 보상아 이거 쏠 준비해 아 내가 먹었던 없다 없어 버릇만 맞았어 우리 요건 파크에 오버아웃 잘 맞추자 어 이제부터는 나 지금 예를 들면 아 예를 들어 7탄 케레피 한 번 천천히 하자 이거 우리 차 없이 차 그냥 챙기기만 하고 아래서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 아래쪽이 좀 조용한 거 보니까 없거든? 우리는 여기서 애를 막다가 3번 라데샷 가면 되거든? 뭐고먹는 거 딸을 생각하면 이리 왜 춰 확인했어 어 나 위치 확인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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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질 것만 챙기자 밑에 지켜줘 어 우리 밑에 지켜줘 어 우리 여기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 집 쪽에 3명? 이거 오른쪽 위보다 밑 쪽에서 밑으로 깎으면서 집 쪽으로 깎아서 더 많이 낫지않아 그거 줄 것 같아 어? 어? 위에가 사람이 너무 많아 응 집 쪽으로 가세요 밑에서 집 쪽으로 밑에 깎아가지고 이달참 더 많이 낫지않아 여기 3명 있어? 어? 집 쪽으로 내려갈까? 올라갔으면 돼 ㅎㅎㅎㅎ 이거 밀어야 돼 이거 집! 어 아니 이게 뭐 나한테 안 부인다 어 괜찮아 나 죽어도 돼 아 나 빠진 적하다는데 못 죽어 아 앞에 가야 돼 이거 바로 띄워야 돼 이거 피 못 먹는다 쩌클이랑 같이 가야 돼 쩌클? 쩌클? 이거 빨리 와야 돼 와야 돼 피 못 먹어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또 죽었어? 헐 나 엄막이 없어 아 보이나 보다 털고한다 근데 엄막 왜 켜야 왜 엄막 왜 켜진거이? 아니 왜냐 원래 밑으로 깎으면서 가졌잖아 했는데 욕망 부려가지고 잘생겼어 잘했던 사위도 사위 어어 사위 사위 아니 그거는 몰래 간다고 얘기를 했지 몰래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왜 얘기를 안 해줬지? 미안하다 이거 내가 말해 잘했단데 우리 엉망 잘했어 아니 근데 사.. 사하러 갈 때도 그런 데도 엉망 뿌리라며 잘해준 줄 알았지 이번 판 어땠어요? 본인들한테 물어볼게요 이제 솔직히 저는 진짜 좋았다고 봐요 저도 좋았어요 그리고 걸포 누나는? 난 그냥 그 서클에서 거기까지 가기 기저귀하게 끊긴 안 돼 라데시는? 라데스야 너 근데 엉망 뿌린 게 어떤 건지 알아? 작전하는데 저희 여기 있어요 하고 그치? 어? 맞아 맞죠? 맞아 맞아 엉망 안 뿌려서 몰랐나? 그러니까 제가 밑으로 가자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밑에서 원래 집에서 계속 샷이 들어왔어야 했는데 샷이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단 풀스코크가 아니겠다 밑에서 사운드가 아예 안 나기로 그래서 돌아서 차라리 걔네들 제거를 하든 그래서 좀 하려고 저는 밑으로 돌자고 판단을 내렸죠 아마 3명이었어걸? 난 3명이었어 날카로운데? 게임 잘 보네 아 예 어 맞아요 맞아요 그 근거가 맞았고 아래로 가는 판단은 그거 맞았어 근데 그 판단 철구 형이 주도적으로 말했나요? 어 네 네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엉망이 조금 똥을 뿌리게 했네 엉망이 진짜 꼈다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봐봐 우리가 서클 바뀌잖아 그럼 그 다음 장점을 하잖아 어 그럼 형의 생각을 우리한테 공유를 좀 해줘 근데 이 새끼 존나 없게 뭔지 알아? 엉망을 뿌려라 말도 안 했어 아이가 엉망 뿌리니까 이러면 안 돼 엉망을 뿌리니까 아니 거기 능선에서 집까지 가는데 살짝 그 3초동안의 간격이 있기에 나 거기 채워주려고 했잖아 야 야 원래 사기적이면 엉망을 뿌리는 타임이 있다 안 뿌려가지고 엉망 이런 거 좀 말해줘 이게 정상인데 야 라데시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너가 너 궁금하면 물어봐 왜 네가 가는 게 맞아? 아니면 물어보던가 아니면은 토달지 말고 그냥 따라가 따라가다가 죽으면 그냥 오더탑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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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한테 정치 배웠다며 그게 정치야 자 이제 왔어요 3라운드 이거 치킨 갑시다 치킨 갑시다 물어보고 던질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안정적이게 변했어 이게 내가 피드백이 아니라 자신감 실어주고 조금 다듬는 느낌으로 가면 진짜 좋을 거 같은데 이제? 형 그런 생각은 전략을 딱 짰잖아 어떤 어떤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거 인지해라 그만해! 잘못했어 이 새끼야 아니 근데 그거 하면 내가 출발할 때는 연막 뿌리지 말고 몇십초 뒤에 출발하면 어디에 세워야되면 네가 어디를 파야야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쌓아야되면 다 말해줄게 쐈어? 그렇게까지는 그게 아니라 형 지금 너무 초딩이고 그렇지 말고 지금 이거 우리 얘네는 우리일지 모르니까 몰래가는 느낌이야 이정도 인지만 딱 해도 몰래가는 느낌 그정도 인지하고 다른 거는 안 하는 거 다른 사랑에 외쳐 사랑해 사랑해 드릴려? 어 나 이제 들려 누나 그리고 3,4티어 버려 그냥 아 오케이 어 그냥 와드로 쓸게 아 그러니까 그 살릴 필요 없어 그럴 때는 아 그럴 때는? 오케이 오케이 잔정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죽여놓을 거야 아니 내가 분명히 이렇게 먹지 말고 그냥 뛰라고 얘기했는데 그 구성 꽂을 때 나는 나 씻어 버려라 아 야 너 전체 움직이네 전체 얻어 나 화이팅! 화이팅! 잘해볼게 어 자 화이팅! 화이팅! 이거 분명히 못 가는 팀 많거든 서버리도 못 가고 못 가는 팀 진짜 많은데 우리 여기 밀배 짧은 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이거는 내가 그 그냥 이건 말해줄게 이건 첫짤로 가자 왜냐면 이게 자키 너무 멀어서 어 랜드마크 싸우면 우리가 첫 번처럼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첫짤 어디 얘기하는 거야? 어 첫짤 여기로 가는 거야 왼쪽 그냥 왼쪽 그냥 짧아 어 누나 많은데? 저쪽 짧아? 여기 여기 이쪽 쪽 쟤는 차 구하는 애들도 있을 거야 차 저기 있긴 하다 아 근데 차 쟤는 구했겠다 어 나도 여기 파미하고 차구 여기 탑 차 천천히 하자 이번 판은 서클도 좀 멀거든? 아 이거는 그냥 파미하고 이쪽으로 왔다 차 차 이쪽으로 왔어 이게 서클이 원래 가혹하냐 진짜 어 어 어디? 어디? 빠질 수 있으면 빠져 그냥 안 쓰고 아 아 아 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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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쩔 수 없다 응 아래사 어떻게든 살아봐 이건 벌써 아니 몰래 아 괜찮아 오히려 좋아 익숙하잖아 너 이미 죽었어? 아니 아니 출발가 터지 어 우리 버기 타지 않을까 버기 타지 어 우리 출발하면서 가다가 좀 더 털려 나 구상 5개 6개 진짜 데리 왜 이끌다 데리 좋잖아 오 아 안 들어갔어 미안 흔흔흔흔흔 우리 1번이 목표야 오케이 네 여기 두 중에 하나 갈 건데 일단 거나 원짓이다 머나먼지 진짜 잡았 거야 일단 가야 돼 스파이더 아 제비 잡았다 나와있다 나와있다 야 있다 있다 나왔다 저 점프가 됐어 여기 해야 될테? 어? 어? 나 오지로 있다 여기 차 온다 아 땅에 오븐 잡을게 형아 이동 온다 좀 봤다 후고랄까? 어 내렸다 아 아 아 아 어? 내가 쏴줬다 내가 쏴줬다 해야 될테? 내가 어디까지 쏴줬 나 버려 나 버려 어 뽁뽁뽁 어 조금 빠져야돼 야 뭐 죽이는게 낫네 아 뭐야 아 까비 제발 괜찮아 괜찮아 나 부터 떨어지게 아니야 잡고 나 부터 나 부터 나 부터 나 부터 나 부터 아 미안 미안 내가 깜짝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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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 맞고 시작해야겠죠 고성형? 게임이 터진 주요 원인은 그거긴 하죠 쏘면 안됐죠? 동의합니다 팀원들의 콜이 있긴 했어요 제대로 오면 쏘자 이게 형한테 자른 소리라기보다는 벌뻔 누나랑 철구 형이 이제 티키타카를 하는건데 염뿌렸죠 방금은 다 된바로 염뿌려가지고 이 와중에 라데시 또 웃는 표정을 짓고 있네 왜 죽었어 너 왜 죽었어 라데시 어? 왜 죽었어? 난 거기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보고 내려 어 이거는 서클 너무 어렵고 초반에 꼬이고 막 해가지고 엄청 어렵긴 했는데 뭐 방금 터진거는 순수 옆 보성형 잘 못 쉬고 물론 탄브릭이었죠 초반에 죽은거는 그냥 라데시 혼자 그냥 꼬라박은거기 때문에 팀적인 요소 1도 없고 인정 둘 다 펴볼래? 나도 타? 응 어 나도 가자 여기 다 펼쳐나? 여기 다 펼쳐나? 여기 다 펼쳐나? 여기 다 펼쳐나? 이만 다 펼쳐나? 이만 다 펼쳐나?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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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우지 많아들 때 부탁드릴게요 여기도 다 펼쳐나? 우리 안 걸려야돼? 빨리 와줄래? 둘 중에 한 명 아 쏘면 안 돼? 쏘면 안 돼?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아 저기 확인? 어 쟤네 밀자 어 우리 쏘면 안 되고 쏘면 안 되고 가야돼? 쏴야되네? 우리 1번 밀거야 1번 밀자 어떻게 해? 총 빼고 뛰어 총 빼고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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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야 돼 더 천천히 걸어 1선 갈게 1선 갈게 다 앞에 있다 어 엄마 깔아치고 어 너가 라데스 이거 살려줄게 어 살면 끝이거든 얘랑 사운드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내 쪽으로 내 쪽으로 내 쪽으로 살 수 있어 열매 안 쳐도 여기 갈 수 있거든? 앞에 뛰는데 뛰는데 안 쏟게 내가 안 쏟게 여기 1번에 있었다 어 일단 쟤네 우리 모르거든? 오른쪽이다 열매 깔 수 있어 봐 이거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내가 포도받게 너무 포도받게 아 왼쪽도 있어 아 왼쪽도 있어 아 왼쪽도 있어 아 아유 좋겠어 아유 자 너무 안 좋아 아 이거 너무 빡세다 진짜 아유 어떻게 해서든 좀 앵간하면 차로 밀려고 하고 걸어서 밀때도 미리 미리 걸어서 밀어놓고 차를 하고 좀 해와야 될 거 같아 근데 라데사 나 하나 나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여기도 무서워가지고 어? 아까 전에 눈부선 올라갔을 때 어 눈방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 사실 아 그래? 왜냐면 상대가 우리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너가 덜쳐가지고 우리가 안 걸려서 걷자고 했잖아 철부형이랑 다 철부형이랑 올라가면서 걸어 했는데 갑자기 나 몸빵할게 하더니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가더라고 내가 가겠다고 나머지가 쏘면 좋으니까 팀한테 그걸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 아 전판에 나온 피드백이네 그게 그 연보영이 먼저 쏜 거랑 거의 비슷한 급이었어 방금 맞말로 언패를 잡아놔서 진짜 4대1도 한다는 애였어 막종욱이었잖아 잘 잡았긴 했는데 이런거 말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왜냐면 그래야 좀 고쳐지니까 2라운드 남았거든 피드백 생각하면서 좀 하면 좋을 듯 일단 2라운드 동안 네 철구야 철구야 이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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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마치 없어 어 내가 이거 한 명 데려가도 돼 화이트 한 명 아니마 없는거다 우리 또 가자 우리 갈거야 차 챙겨 얼마 만이야 이런 저 이거 총 많이 쪼겠다 이번 판 이거 이렇게 보고만 마치 지금 고구마가 나 이쪽 사추전기할게 305번이나 나이스 멘트 박는거 조심해 멘트 온다 멘트 온다 봉 того 방금 가운드니까 자수 좀 여, 팀킬. 범죄자 빨리 자수하세요. 그럼 정상참작 해드림. 나야? 나야? 누구야? 아니, 자기는 알잖아요, 누군지. 접니다. 아니, 아니 왜? 뭐였는데? 왜 이 새끼야? 아니, 왜 이라고? 아니, 저게 덕지 마시고. 어쩔 수 없어. 그럴 수 있어. 온다, 이제. 어떻게 온다. 어디서 온다? 아, 그러면 부사가 딱히 망했는데. 나도. 뭐야, 했어? 나 왜 이러면 못 쏘는 거야. 이게 진짜 그렇고. 나 내가 너무 놀랬어. 내가 그걸 잡았는데. 아, 왜 왜? 왜? 뭐야, 이게? 뭣이 몰라요. 아이들한테 존다 겹쳐가지고. 직접 클릭하게 해. 아니, 뭘 거야. 아이들한테 겹쳤잖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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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전화 됐봐, 전화 돼. 내가 왜, 아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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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따씨, 진짜 안 찍혀. 아, 여기. 조만간 있었어. 어, 여기. 뭐야, 이, 뭐야, 이게? 야, 이 씨마야 새끼야. 범인ández다. 아, 잠깐. 아니, 아니. 이거 사 energi야, 개새끼야! 아니, 아니. 형, 나는 범인 끝났어. 이미 끝났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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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아, 형. 와, 진짜. 출렁니다. 와 나 진짜 어디다 야 너가 너잖아 아 진짜 너가 너잖아 어떻게 삼티어야 아 나 미치를 몰라가지고 바퀴 하나가 나가긴 했는데 갈 수 있을 텐데 방향키 누르지 말고 쭉쭉 바퀴 하나 나갔거든 야 라디씨 못 나갈 것 같은데 왜왜왜왜 나갔어 나왔어 차도 터진다 위험하다 나와봐 내가 뒤에서 나와봐 나와봐 위치좋다 없다 왜요 타설이 나이스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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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잡아 아니야 누나야 나 친다고 갔다 나 살릴게 그냥 아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려워 초반에 존나 안정적이게 잘 들어가고 일단 철구 형이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어 킬도 잘 빼먹고 생각보다 잘 쏴 그건 진짜 팩트야 왜냐면 킬로그가 진짜 많이 올라와 피드백 시간에 또 떠드네 이거 둘이 왜 이렇게 출발이 늦는 거야 계속 너가 되셨잖아 아니 이게 주장으로서 제가 깜짝하게 보내겠습니다 앉아서 시바 공설하게 들어 근데 저는 반박하지 마 개새끼야 들으라고 아니 저도 들으라고 개새끼야 들으라고 개새끼야 그냥 닥치고 들어 그냥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빠르다 아니 힘을 따라가는 게 와 이제 변명 교낸다 자기 앞냐 맞지 들으시면 안 돼요? 빨리 갈게요 나는 진짜 애기 같게 나는 우리 집에서 가면 나 한 20배는 잘해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오겠습니다 좋은 컨디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화이팅 하고 술 따면 여러분들 저희 우승하고 모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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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andra zie 고맙습니다 나와라 그치 아..참.. 제발.. 와..제발.. 아..참.. 아..너무 빨리 붙었네.. 아..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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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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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